자 기완이가 북한 1에 4죠. 누가 어떤 소리낸 애들 모아놨던가요? A랑... 라이언 가만요. 자 이것부터 시작합시다. Z 한번 써볼까요? J J A A T 틀렸는데? 너 이거 에 소리나는 거 하고 에 소리나는 거 하고 구분 안하고 있어. 구분 하고 있어. 진짜? 이거 누가 에 소리내요? E E는 알 수 있고 또 E A E A가 어디 있나? E A E나 E A가 에 소리나고 에 소리나는 거에요. 에 소리나는 거에요. E Z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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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? 밥 안 먹고 왔어요? 아니요 그 다음 이 친구는? 리크 리크에요? 한번 써볼까요? 써볼까요? 쓰기 시험에는 썼는데 왜 말을 하라 그러니까 못할까? 혹시 보고 썼어요? 네? 네? 일단 소리는 뭐고 쓰기는 어떻게 쓰나요?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? 시험 다시 쳐야 되겠다 그치? 네 쓰기 시험 말이야 응 아니 아니 뭐 다 끝났어요? 응 그 다음 이 친구는? 음 소리는 뭐고 쓰기는 어떻게 씁니까? 카이트 카이트 쓰기 K K I I T E 오케이 다 했어요 카이트 카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LE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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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E A F 오 잘했어요 LE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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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E L E L E L 여기서는 E E E E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E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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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발음이 좋네요 LEA LEA K K K K E Y 그렇지 EY가 전에 뭐 낸다고 배웠어요 EY는 무슨 소리 낸다고 E E E K K K K K K NG 그렇지 NG가 무슨 소리 낸다고 배웠어요 E NK NK K SH CH CH S D S S K K TH는 i A TH는 뭐 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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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는 취이라니깐요 TH는 뭐? 취 TH는 드쓰? TH는 드쓰 뭐가 드쓰? TH는 Q? Q O A는 우 에? 우 우 우 우 그래서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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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배웠죠? 네 KING KING K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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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 TREE E E M 이거 아니에요? 에 소리 아니에요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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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될 때 이하고 이해야될 때 에이하고 에이하고 잼 레몬 레몬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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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-E? 아 M-P 게임이구요 이건 이건 겜프구요 이게 어떻게 점프가 됩니까? J-A-M-E 아 M-P 이건 점프구요 E J-E-P J-U J-U U-O U U-O J-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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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연 라연 L-I-O-N 그렇지 요가의 소리 라이 라이 언 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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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? 파트 파트 도 맞는데 말고 딴 거 파크 뭐지? 쩔 쩔 쩔 이번에 단지는 쩔 배웠는데요 쩔 단무지? 에? 단무지 무슨 단무지야 단지 단지 항아리 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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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어? 아이암은 얼 이란데요 얼 얼 쩔 쩔 쩔 아 아 쩔 쩔 쩔 쩔 쩔 뭐 많이 틀리는데요 네 쩔 쩔 쩔 쩔 쩔 정해 택 쩔 쩔 쩔 아이씄